얼마 오래 봐요? 거의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넘었나? 진짜 오랜만에 봐요. 쉬는데 뭐해요? 저 그냥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있거나 아니면 사원 가서 친구들이랑 커피 먹고, 술 먹고 바로 했어요. 하나님은 길에 다내시면 번호 많이 따있을까요? 아니요. 저 밖에 나가면 차갑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어머, 뭐야 여기? 강아지 옷이에요? 오, 귀엽다. 귀여워. 강아지 옷. 봉이한테 맞지 마. 봉이 커요, 언니? 실제 옷 미만해요. 오, 좋아. 그렇긴가요? 오, 예쁘다. 봉이가 거의 30kg라고요? 발렌시아건데 13만 9천원 밖에 안 해요? 오, 너무 싸다. 13만원. 근데 이거 내가 입으라는 거지? 그런 거 같은데요? 조금 크긴 큰데. 아니면 아이소 오빠 끼기엔 너무 짧지. 오늘 여쭤보시면 돼요. 이거 누가 보낸 거지? 어머, 이거 뭐야? 어머, 과연. 어머. 어머. 돈이야. 돈을? 아, 이거 누가 보낸 줄 알아. 클레모가 보낸 거구나, 이거. 고마워. 클레모. 한 20? 30kg. 30kg. 나 아는 동생이에요. 자기가 오픈 때 한도 못 보내줬다고. 야, 안 해도 되는데. 화분이네요. 어머나, 얘. 어머, 화분이네. 귀여워. 너도 물 좀 먹어야 돼. 잠깐만, 얼마나 못 말았겠니? 물 좀 줘야 돼. 이틀 전에 있었어요. 어머, 여기 물이 생겼네. 여기 놔요. 귀여워. 여기야, 물 먹어. 맛있게 먹으라고? 우리 팔다리 친구 생겼네. 혹시 이게 팔다리예요? 어. 팔다라, 너도 물 먹을래? 응. 밥에도 물에. 응. 너도 마이먹어라. 주장아, 너무 멋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잔, 어서 와요. 수잔이에요. 수잔. 어디는 뭐였나? 어디는 함께 롤을 했죠. 역시 재미가 없네요. 저는 어제 칵테일바를 갔어요. 친구들이랑. 맞아요. 역시 재미없어요. 다르게 받아쳤어야 했나요? 어제 남자를 만났어요. 진짜 그만해요. 알겠어요. 담배 땡기니까 그만하실래요? 진짜. 괜찮아. 유저는 착하니까. 착하지는 않지 지리도 노진진다. 근데 너 곧 AI들한테도 밀려요. 왠 줄 알아요? 어떤 AI가 미국에 무슨 챗봇인가 그걸 기반으로 만든 AI가 있는데 표정도 다 져요. 그리고 나쁜 말 하면 지랄해요. 로봇트가. 표정 지으면서. 왜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요. AI가? 응. 진짜 그래요. 세상 좋아졌네요. 그럼 막 그 AI들이 지구를 막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생겨가지고. 너 네가 지금 자아가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가면 어떻게 자아가 생깁니까? 인형인데. 너 진짜 요즘 자아가 좀 생길라 하더라. 자꾸 롤하는데 피오라로 여섯 번 뒤지고 너 진짜 그럴 거 할 거야.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이랄니 해가지고 네가 날 업어줘야지. 한마 썼어요. 내가 뒤집어지면 멤버들도 영입했잖아요. 누굴까요? 베베라고. 라나랑 로라, 베베, 혜수 한 명 더 뽑아야겠어. 막내. 그래갖고 훈련을 가요. 그래서 우리 대회 나갑시다. 별주나? 언니 스킬 하나 다 못 맞히신 거지? 다 봤어요. 딸피인 거. 그래요? 진짜 다 봤어. 너무 웃겼어요. 아 베베 씨도 롤 하시는구나. 롤채도 안 돼요. 오 좋네요. 티오는? 금화. 다 금화래요. 그래도 뭔데요? 이것저것 다 안 돼요. 금화가 엄청 높은 달. 아우 예. 우리 베베도 컴퓨터 하나 사줘야 되겠다. 예. 이 친구는 챌린저. 플래티더. 네. 저는 아이언. 아이언 아니죠 사실 언니. 슬퍼 정도 실력 돼요? 그럼요 언니. 안 하셔서 그렇지 하시면 슬퍼 가시죠. 슬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거의 다 이사 딱딱 딱딱 가시죠. 그냥 언니. 아시죠? 유자님 고향 다녀왔어요. 네. 저 고향 다녀왔어요. 근데 생일이라고 친구들끼리 다 모의교를 했었는데 웬걸 애들이 또 싸워가지고 또 막 파트났더라고요. 유자님 언니가 일러 가비 하나를 사는데. 아니에요 언니. 아유 생일샷. 뭐예요?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감동이에요. 어떡해. 제가 언제 손브라우드 입어먹. 예쁘다. 다이어트해서 입을게요. 어 얘 뒤집어졌는데. 언니. 야 핏이 뒤집어져요? 괜찮다. 이게 엑스스몰이에요. 아 살 좀 빼. 강아지 옷이. 그럴 것 같았어요. 동이한테 너무 잘 맞겠다. 그죠? 야 동이한테 좀 작을 것 같지 않냐? 절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 동이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엄마 내부 찢어져요. 어 그래 동아. 기다려 엄마가 가서 입혀줄게. 어어. 어. 아 죄송 gospel 싱ELI